세상을 그대에게 보여주니 말해봐요 그대가 보고 싶은 것들 맘의 문을 열고 사람으로 가득 찬 요술처럼 펼쳐지는 저 꿈같은 세상 아름다운 밤하늘 순 없는 별들 흑처럼 너들이 이 세상을 전할 것만 같아요 아름다워 이렇게 심리할 수나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인 아름다운 신부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 입장 네 우리 분야에게 한 번 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분야 네 우리 분야 네 우리 분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